비파괴 검사 전문기업 행복을 만들어내는 비파괴 검사 전문기업 AI 시스템즈 AI 시스템즈는 2013년 1월 창립 이래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독보적 기술력의 비파괴 검사 전문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AI 시스템즈는 음향공진 방식을 사용한 검사 장비를 국산화하였으며 국내 최초로 신뢰성 인증을 받았습니다 AI 시스템즈의 음향공진 검사기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AI 시스템즈의 음향공진 비파괴 검사 시스템은 제품에서 발생하는 고유 주파수를 측정하고 이를 분석하여 불량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디스크, 튜브, 기어 등 다양한 기계 부품들을 해머로 타격하고 이때 발생하는 진동과 소리를 분석하여 제품의 고유 주파수를 측정합니다 AI NDT 신호 분석기는 수집된 제품의 고유 주파수를 정상 제품과 비교해 이상 유무를 판별하고 이와 같은 과정은 AI 시스템즈의 분석 시스템에 보여집니다 분석 시스템에서는 그래프를 통해 제품의 결함 여부를 한눈에 판단할 수 있어 숙련된 작업자가 아니더라도 불량 여부를 쉽게 찾아낼 수 있어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AI 시스템즈에서는 음향공진 검사 시스템을 각종 제품에 맞게 적용시켜 다양한 라인업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브레이크 디스크 FRF 시스템은 AI 시스템즈의 음향공진 검사 시스템을 자동차 브레이크 디스크 검사에 적용시킨 제품입니다 자동차 부품 생산 라인에 직접 적용하는 방식으로 자동차 전수 검사에 적합하게 개발되었으며 오토 해머를 통해 매우 안정적으로 디스크의 이상 유무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 디스크 FRF 시스템은 현재 국내 시장 최고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AI 시스템즈는 국내 점유율과 경험을 바탕으로 미주 지역 및 중국을 비롯한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고 있으며 최고의 생산성으로 고객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베어링 진동 검사 시스템은 베어링의 내륜과 외륜, 그리고 내부의 볼에 생긴 결함을 쉽게 측정할 수 있는 검사기입니다 다양한 크기의 베어링을 빠르게 검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불량품을 빠르게 검출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베어링 제조 라인에 설치하여 생산 후 베어링의 불량을 검사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습니다 또한 AI 시스템즈에서는 스티어링 댐퍼의 불량 여부를 검출할 수 있는 검사기를 개발하였습니다 스티어링 댐퍼는 자동차의 스티어링에 장착되어 진동을 감소시키는 부품입니다 스티어링 댐퍼의 진동 전달 특성을 측정하고 분석하여 제품의 결함을 매우 빠르게 검출할 수 있으며 생산 라인에 직접 적용하는 방식으로 제품의 불량 여부를 쉽고 빠르게 전수 검사할 수 있습니다 AI 시스템즈에서는 생산 라인용 제품 이외에도 간단하게 휴대할 수 있는 포터블 검사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포터블 검사기는 장소에 상관없이 다양한 제품과 환경에서 빠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AI 시스템즈는 산업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다양한 센서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가속도 센서를 비롯해 힘 센서, 마이크로폰 등 저렴한 가격으로 최대의 성능을 보장하는 다양한 라인업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AI 시스템즈는 고유 진동수 분석 시스템을 비롯한 제품의 핵심 기술에 대한 특허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인증받은 연구소 기업으로서 비파괴 검사 분야를 선도하는 인류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AI 시스템즈에서는 앞선 기술력을 통해 국내뿐 아니라 세계 비파괴 검사 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기술개발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비즈니스 경쟁력을 위한 최고의 파트너 AI 시스템즈 AI 시스템즈 AI 시스템즈 AI 시스템즈 AI 시스템즈